동화 속에 나오는 동화 숲이 돼버린 거예요. 어 이거 봐요. 댐이 희귀종 전문가인데?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다. 제가 여쭤가 본 것 중에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. 희귀종 몇 마디나 붙었어요? 네가 제일 신기한 것 같아. 동물을 찾으려면 저희가 동물이 되어야 해요. 이게 벌레잖아. 제가 희귀종 먹는다고요? 일로 와요. 어떻게 해? 아... 저 진짜 귀한 거 먹는 거야. 이런 거%, 이대로 구멍에 respeito. 네. 네. 두 번째는 육아를 가려는 것 같아. 이 육아를 가려는 것 같아. 감사합니다.